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일값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 세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지난 24일 재벌 대기업이 일값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개정안은 일값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재벌 총수일가가 지분을 20% 이상 갖고 있는 상장회사, 총수일가의 간접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로 확대했습니다. 상장회사의 기준 지분률을 30%로 정한 현행 제도는 약간의 지분 조정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.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 총수일가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률을 52.17%에서 29.9%로 줄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일값 몰아주기 규제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 KSG 뉴스 이이은지입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